자 두살이 지금 음식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테스트하고 있습니다. 자 음식을 이렇게 먹고 있을 때 제가 손으로 이렇게 뺀다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공격성이 없고 자 내려 놨을 때 이걸 손으로 막는 과정에서도 공격성은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. 그리고 제가 이럴 때 얼굴을 민다든지 몸을 밀었을 때도 공격성 발생하지 않고 있고 자 원래는 하면 안됩니다. 이런 건 자 이렇게 음식을 줬을 때 다시 뺏는 행위는 하면 안 돼요. 원래 자 이렇게 음식을 빼서도 특별히 공격성은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.